1970년 1월 2일입니다. 올해 구설을 많이 듣는 애야. 흐냐다 고아산고기, 할머니야. 근데 올해 이 양반이 말하자면 여잔데 굉장히 똑똑해. 똑똑한데 경술생 1월 2일 생일이라. 사조상은 이 사람은 나라에다 녹밥을 막는 사조상은 맞는데 지금 오래돼서는 구설을 많이 타고 같이 옆에서 사람들하고 협소해서 의논을 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세다 보니까 단독으로 나서기를 좋아한다.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서기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나설 자리가 있고 안 나설 자리가 있어. 근데 이 사람 올해 사조상은 굉장히 좋은 사조상은 아니야.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나쁜 소리를 많이 듣고 구설도 많이 타고 그러거든. 구설도 많이 타고.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. 근데 서민들 얼마나 지금 힘들어. 정치하시는 분들이 서민들 위에서 얘기한다고 말로만 서민들을 위하는 거지. 서민들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.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다 조용하게 이렇게 넘어가야지 되는데 힘들스럽게 더 단합이 돼서 해야지 되는데 그러질 않나고 불 붙은 데 불을 더 지르는 격이 됐단 말이야.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? 주라는 거 뿐이 안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너무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. 윤희숙의 이 양반 사주로 봐서는 오래 갔다가 그렇게 갔다가 이 사람이 뛰어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주는 아니야. 사람이 외면상 화술이 말을 잘해서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국회든 모든 게 화합이 돼서 하는데 넘어 나선다고 볼까 그 중안에 누가 총대를 매야지 되겠지만 자기가 총대를 안 매고 같은 저기들끼리 싸움에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. 잘 의논을 해서 합심을 해서 이럴수록 서로가 야당이니 뭐니 같다 할 게 아니라 같은 이 당에 계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이 더 좀 나서가지고 어떤 게 옳고 그러고 진정성 진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. 진짜 옆에서 보기가 너무너무 딱하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나설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다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. 누굴 믿어? 지금 믿을 저기 국회의원들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. 말로는 달콤하게 다 하면서 지금 없는 사람은 더 죽이고 있잖아. 올해 윤희 씨도 말을 조심조심하고 그러고서 넘어가야지 너무 나대고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. 왜? 본인이 갖다가 크게 본인한테 이득하는 건 아니거든. 솔직한 얘기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. 모르지 같은 기관 내 같은 편도 잘한다 잘한다고 뒤에서 나서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거든. 왜 거기서 총받이가 돼?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짜 진정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국회 일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제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일어서야지 되지 않겠어요? 윤희숙 씨 어쨌든 간에 잘 해결할 수 있게끔 단합을 잘 하셔서 이 결실을 잘 풀어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좀 앞장서주셨으면 더 좋겠고요. 이상 청학만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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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